청구 좀 닦아야겠다. 이게 어제 샀던 그 2파운드짜리 과일인데 이게 망고고 딸기랑 키위 이렇게 있네요. 맛있어. 오늘 원래 엔지니어 가스렌지랑 쿠커 알려주시는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10시부터 1시까지 그래갖고 10시부터 1시까지 막 편집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안 오시는..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. 근데 막 그것도 못 씻었어요. 왜냐면 막 뭐지? 씻으려고 딱 들어갔는데 오시면 어떡하지? 이래갖고 못 씻었는데 그래서 오늘 스튜던트 아이디카드 만들려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사람 많아서 못 받고 대충 씻고 지금 이제 나가려고요. 오늘 또 심지어 오늘 또 이케아 가야 돼요. 냄비랑 이제 가스되면 이제 저희 집에 아무것도 안 돼갖고 냄비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제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냄비하고 막 후라이팬하고 막 락앤락 이런 거 좀 사야 돼요. 귀걸이는 귀걸이는 하트 머리 묶은 게 진짜 상관없을 거 같아. 귀걸이 안녕 마이크 잘한다 나 가야돼 응 나 가야돼 이케아에 밥 먹으러 왔어요 양주와 떡볶이 내가 오늘 찍고 있었잖아 너 어디에 기여했어? 어느 부분에 기여했어? 여기 있었음으로 갔다 왔어 약간 외국에 필라잖아 한국말밖에 안 들려줘서 왜 그러는 거야 영화야 영화 뭔데? 영화제 갓 갓뚜스나 노래 뭔가 뭐야 야 이거 노래가 너무 좋아 쟤는 할머니 마이크 냉동 깔끔 이제 좀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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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? 예니반 가져가셨나요? 네 이곳에서 알밤을 천국에서 편집 이거 우리꺼네 이거? 아이씨 이걸 왜 찍어? 한 번 먹어야지 영광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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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ice 이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